마음 받아줄 배필은 아직 없어도 하트 받아줄 손님은 줄을 섰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외국인들에게 낯설고 신기한 한국의 전통과자. 입맛에 맞을까 싶지만 반응은 의외로 뜨겁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글로벌한 손님들 공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필수. 영어뿐만 아니라 장사에 필요한 각국의 언어를 공부해 외국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인데 한국말 되는 그런 분들한테 단어 하나 하나씩 물어서 배워서 이렇게 조금씩 적어서 외운 거예요. 서툴은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강정 어벤져스. 한국 전통과자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한 견과류가 들어있어 부담없이 접할 수 있다는데요. 처음 맛본 한국 강정의 맛 괜찮은가요? 여름엔요? 이 새삼이 너무 nutty, 특히 이 새삼이. 되게 다한 새삼이. 그리고 그리고 이 새삼이 아주 fresh tasting. 아주 맛있어요. 안 너무 달고. 이 새삼이 고기를 켜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는거죠. 그리고 시원하고 떡이. 이 새삼이 특이한 느낌입니다. 저희 단골 고객님이신데 가이더분이신데 이제 한국을 소개하시는 와중에 중간에 한 번씩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지?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식을 소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강정이 제가 보시는 하다인들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자주 오게 됐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기분 좋은 하트서비스 안녕하세요 한국의 푸짐한 인심과 잊지 못할 추억까지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